야, 야 뭐 다 어디 갔어? 야, 어디다가. 죽었어요. 다 어디 갔어? 재석이 형 힘 빼지 마요. 힘 빼지 마, 그냥. 이거 바지 벗겨. 냠냠, 냠냠. 냠냠, 냠냠. 내려가, 안 내려가? 내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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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. 전략에 승리다. 와. 아니, 다 어디 가 거야? 아니, 뛰어가다가 이게. 이게 한 번에 가야 돼, 한 번에. 아니. 야, 나 완전 얘들한테. 오빠, 오빠 바지 입으세요. 야, 이거 신발. 아니.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. 오빠, 이봐. 오빠, 이봐. 하지 마. 왜? 뛰지 마. 나 너무 하셨어. 뛰지 마. 아, 어디 입어. 야, 야. 수영복이야. 아니, 뭐가 수영복이야? 아니, 왜 입으라는 거야? 야, 이뻐. 이뻐. 야, 이뻐. 빨리. 아, 나 너무 맞았다, 진짜. 야, 나 너무 성급하게 들어갔어. 같이 가고 싶었는데 뭘 하고 싶어. 아, 응원하고 들어가야지. 빨리.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야, 이거 노렸다. 손짓 좀 노렸다. 이뻐. 이뻐. 야, 안 입어. 나 이렇다. 나 일부러 그랬잖아. 이뻐. 일부러 안 그래도 돼. 야. 뭐야, 뭔데. 그게 뭐야? 물이 좀 춥고 춘나 보다. 야, 이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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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장처럼 춘나 보다. 야, 이뻐. 물이 살짝 노래졌어. 아, 왜 그래. 물이 살짝 노래졌다니까? 재석이 오빠 쪽에. 야, 근데 내가 더 힘든 거는 이거는. 내가 물을 한 바가지 먹었었나, 지금. 여기 때문에 재석이 형만 하는 것 같아. 지금, 그렇지? 지금 제일 힘들어해, 제일. 5대1 싸움 했네, 막. 5대1 싸움.